한국국토정보공사 어차피 여기 주원님까지 다 다닐거라가지고 저희는 사랑하게 하면 돼 여기 한 90% 주원님표 아니야? 아니 왜 그러세요? 90% 90% 아니야? 야.. 아니.. 저희는 쉬면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저기까지 쉬겠네 안녕하세요 저 다른데 가서 가고 왔어요 다른데 다 가있어요 여기 안녕하세요 고맙다 고인물 테이블이네 고인물? 그런 분 끊지 마세요 지금 왜? 아저씨는 지금 두고 오셨던 거 아니에요 찍으시면 안 돼 찍어 찍어 주원님만 찍으면 되잖아 주원님만 아 왜 그러세요 저기 아저씨들도 지금 기주로 잤어요 지금 근데 아저씨들 사이에서 너무 얘만 너무 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주원 껴놓은 거 같은데 주원님만 있으면 될 거 같은데 너무 아저씨들 사이에서 지금 이거 잡아주세요 혹시 내년 목표도 같이 적어주셨어요? 내년 목표요? 어디다 적어요? 어디다 적어요? 무슨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잘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영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이요? 영이요 영이요? 네 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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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가시면 캠핑 쪽이 있습니다. 캠핑 쪽에서 가실 수 있는 게 많으신데? 저 앞에 조원이 보러 와서 그 사람이 가는 길에 가는 거예요. 어, 이 핸드폰을 올려있고 어떤 서비스의 비포비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확인하시고 그리고 캠핑도 주변에 있다고 또 일상조사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니까요. 짜님이 좋아하시는지 네? 그리고 지금 짜님이 좋아하시는지 이제 저한테 좋아하는 거 있나구요? 아, 딸이 좋아. 딸이 좋아. 딸이 좋아. 형? 소희예요. 소희,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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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해봐야겠네요. 소희예요. 네. 이거 본 거 아니에요? 네. 이런라인으로. 아, 참아서 확인하십시오. 벌Charlie массs 진짜 열심히 일하셨더라고요 열심히 잔덥 차이사 가겠습니다 Wie. New Tips 내년에 2배로 사려고 해요 만져도 돼요? emergeard 거기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프롬 호찰 떠가 주셨어요. 프롬 호찰. F-R-O-M.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신경 괜찮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Torah. 3인 4인 4인 6인 3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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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6인 30분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엽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귀여워. 너무 웃겨. 귀여워. 왜 나와? 너무 웃겨. 많이 나와. 저한테 기다리는 중. 다! 여기서 좀 바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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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상하실 때. 다행히 힘내실 거예요. 잘 어울리네 머리 잘 어울리네 머리 잘 어울리네 어쩜 머리 잘 어울리지 않아요? 머리 언제 다르실 거예요? 굉장히 중순쯤? 다를 때 연락 주셔야 돼요 진짜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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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얼팍샷 아닌가요? 아니요 잘 나오고 있어요 좋아 될까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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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 씨 네? 신혜 씨 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친구예요 그럼? 내 친구예요? 마이클라 안녕하세요 네 반옥가칩니다 아 반옥가칩니다 얼굴 옆에가 쫓아주더라고요 마이클라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마이클라 마이클라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